음악 뉴욕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탄생했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너무 병약했어요 그래서 폐렴으로 요양원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 가운데서 또 왕따가 되어서 문매를 막고 또 요양원이 있을 수도 없어서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또 극도로 나빠요 한평생을 아주 굵은 돋보기를 기간지 또 천식으로 호흡곤란이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촛불 하나 끌 힘조차 없었던 아이가 저 아이가 도대체 과연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것인가 모두들 걱정했는데 이 아이가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넌 참몸이 많이 아프다 장애도 많고 그런데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정말 전용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도와주신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너의 장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할 것이다 그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너를 역사의 신화 같은 인물로 남도록 기적을 일으키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라 그 아버지의 말이 그의 일생을 바꿔버립니다 늘 부르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영혼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23살이 되던 해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원이 되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신화를 이루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38권의 책을 쓰는 기적같은 사람이에요 그 열정이 그 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대통령의 직무가 얼마나 막중한데 그가 38권의 책까지 쓰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미국 26대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드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6대 대통령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던지 러시모 산에 가면 미국 대통령들 중에 아주 업적이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을 이렇게 컨바위 얼굴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보다 데오도르 루즈벨트가 더 인상 깊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병약한데다 극도로 시력이다 나쁘고 기간지 천식이 심했던 그 어린아이가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남게 된 것은 바로 그 아이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늘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할 수 있기를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요호와 그 이를 지어 성취하는 요호와 그 이름을 요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요호와 그 이름을 요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했습니다 요호라는 뜻은요 야회라는 원래 원어에 가까운 발음은 야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신 자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혼자라는 거예요 영혼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죽음이 없는 분입니다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다면 마침내 이루시고 만다 하나님의 전능자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별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여러분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안고 가는 이 사명을 이룰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드림 비전 꿈 안고 가지만은 그 꿈이 무산될 때가 많잖아요 꿈만 갖고 가면 뭐합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여와 그 일을 성취하는 구원도 사명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는 거예요 꿈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은 7300의 꿈을 주었지만 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착정 새벽 기도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마태봄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주기도문 전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기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뜻에 담겨있는 세 가지 뜻을 살펴보면서 함께 의뢰받는 시간 되기를 추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에서 높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건접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데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그 천사도 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발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루가다 거루가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만물의 창조자예요 우주의 창조자 전능자예요 여러분 이 전능자 창조자 하면 잘 여러분이 각인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태양이 지구의 109배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직경은 130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의 직경이 130만 킬로미터예요 그럼 조금 감이 잡힙니까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이 나타났어요 허벌만흥으로 보니까 피스톨이라는 별인데 이 피스톨이라는 별은 태양의 200배예요 그런데 이 피스톨로보다 더 큰 별이 나타났어요 시퍼의 이 시퍼의는 태양의 1900배 여기서든 여러분이 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퍼의보다 더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케니스 메이저레스라는데 직경이 14억 킬로미터예요 여기서 한국까지 1만 킬로미터 그런데 직경 14억 킬로미터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의 2100배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별들이 천억개가 모여야 소우주라 그러고 소우주가 천억개가 모여야 대우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대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전능자라 요호와 그 이름을 요호와라 하느니가 가라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창조자 전능자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안에 지구는 먼지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어메이징입니다 놀라운 원이에요 It is best, wonderful, fantastic 아무것도 아닙니다 amazed 하나님에게서는 단어 amazing grace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요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린 이 예배 시간에 어전의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갈라데이오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예수의 피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창조자 전능자를 아바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요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한 번 힘차게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재상 그 귀한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 주심을 내야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 전능자 영원자 창조자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건 엘로힘이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복수입니다 그건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이렇게 복수하는 라비들이나 서기관들이 요호와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모수여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비워놓고 갑니다 그다가 이름을 잃어버릴까봐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한 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요 주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죽입니다 어찌 가하니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죄목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늘상 부르는 것이 일상이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 불러라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왜 아버지라 불렀는지 아십니까?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급자예요 끊임없이 물질뿐 아니라 우리 영혼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할 힘도 겸손할 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 이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밥 먹으면 아버지가 밥을 안 드세요 아버지 밥 드세요 하니까 난 먼저 먹었어 먹었어 알고 보면요 안 드셨어요 자식들에게 먹이려고 본인은 굶으며 살았던 것이 우리 아버지 시대 그러면서 내색하지 않았어요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던 게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기 굶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서 엄마 아빠 10만 불 빌려줘 사업이 지금 급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아도 능력이 없는 게 살아있는 육신의 아버지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늘들까지 창조하신 부족함이 없는 이 나아 충만하시고 끊임없이 죽어도 충만하신 하나님이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이 무슨 비행기 타고 어디 갈 일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들 따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워싱턴 DC 공항에 네가 거기에 작은 아버지가 나올 것이다 그래놓고는 미리 주지 않습니다 한 달 후에 출발할 때 공항에서 티켓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벌 아들이라도요 대학 들어간데 아버지가 4년 동안 거기 필요한 공납금 학자금 모든 걸 한꺼번에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 미련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줘도 관리를 못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시면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펼쳐져 있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은혜 육신의 은혜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권세가 이게 베드로전스 2장 9절에 너희는 태카신족 속이오 왕같은 죄상 그러니까 왕같은 죄상이라 말틴 루터가 만인 죄상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능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걸 컴퓨저한 어떤 장로님이 인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베드로전스 2장 9절에 왕같은 죄상이라서 목사님도 죄상 나도 죄상 우리가 축도 못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설교 못할 일이 있습니까 결국 해석을 잘못하니까 나도 축도할 수 있다 나도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 얘기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다음 주일날 예배 축도의 장로님 이름을 넣습니다 축도하고 싶으시다니까 축도 한번 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로님이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교단 헌법에 목사는 목자예요 제사장적인 사명이에요 구약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온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일곱초대 사이를 다니시고 일곱 별을 붙들고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고 주인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값 주고 피값으로 주고 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일곱초대 사이를 다니시며 지금도 통치하는데 오른손에 일곱 별 붙들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니라 단임 목사입니다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부목사도 아니에요 단임 목사가 교회를 통치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해를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사장적인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만나면 죽습니다 그들이 양의 피 소의 피를 갖고 오면 그거 피 흘려가지고 안수하고 양과 소를 죽여서 피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성막의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날마다 성소로 들어가서 피의 제사 드리고 와서 하나님을 용서했다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하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지면서 구약의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피의 제사가 끝나고 율법이 완성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간에 목사님 신부님 넣을 거 없어요 아무도 필요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의 피만 들고 나갈 수 있는 제사장꾼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6월절이 오늘날 구약의 뿌리에서 신약의 열매가 나와요 구약의 6월절이 신약의 순환절 기념일 구약의 초실절이 신약의 구활절 구약의 장막절이 신약에서 뭐예요 추수감사제 구약의 안식은 신약의 주일입니다 모든 게 뿌리고 열매고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11조 어떻게 할까요 11조 건과 향과 채 이것을 바치되 그 중요한 의와 인과신 미닝을 잃어버렸는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취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얼마나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합니까 구약의 11조 그 정신과 함께 11조의 돈이 중요한 것보다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11조도 없애지 마라 그러나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이다 믿으시면 하면 하세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 교회의 목사는 감독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꾼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가정의 어버이요 감독원한 자요 감독이에요 축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교사에요 목자에요 그런데 장로님이 축도하겠다 달라더니 목사님 해봐라 이 장로님이 한 주간 내내 생각해보니 큰일 나겠거든 이거 했다가는 완전 치리당한 게 생겨서 이제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앞에 가서 그냥 얼굴이 세 팔에 가까이 빌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 끝났다는 얘기에요 컴퓨즈되기 때문에 관계와 직능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직능에 있어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는 감독관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저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처럼 힘있게 영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예수의 피를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거 대단한 일이라는 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 지금 앉아있지만 속으로 근심하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알고 있어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요 왜냐 줘봐야 감사가 없으니까 아직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연으로 돌리니까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절박한 상황에 길이 막혔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두 손 들고 나가 불을 릴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전남대학교 이무석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두었어요 너무나 고통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있었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느 날은 돈도 주지 않고 술 받아오라 그러니 그 술주주자들을 들고 술집 앞에 섰는데 돈이 없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앞에 서가지고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불쌍했던지 주준자 달라고 그래가 반만 채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보니 아버지가 뚜껑 열어보니 반이 있거든요 그럼 너 왜 반 마셨냐 반만 갖고 왔냐 그 자리에서 귀때기를 때리고 발로 차고 거기서 그 아이가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는 거예요 정오심을 품고 집을 가출해버립니다 그리고 고생고생을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봤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신학박사까지 되는 거예요 신학박사까지 그래도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그 미술대학을 나왔던 부인이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연탄제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잘게 부수었어요 연탄제를 부수어가지고 그걸 물감에다가 섞어가지고 그리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연탄제가 저렇게 멋있는 그림을 만들게 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너의 인생의 연탄제였느니라 그래 내 아버지는 나에게 연탄제 같은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미움의 대상이었어 그러나 그 아버지를 통해 내가 낳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세워주셨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쓸모없는 연탄제 같은 분이셨어 그러나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 연탄제 같은 아버지도 필요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 곧바로 아버지께 전화했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회개했어요 아버지 묘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자기 집에 모셨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환경을 극복할 힘을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내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 이번 작정 새벽 기도를 통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버지는 보호하시는 분이라 지키시는 분이라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강합니다 강한 분입니다 강한 팔로 그 자녀를 보호합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있는데 어릴 때 바닷가에 이렇게 나가면요 막내가 주희가 주희가 아마 세 살인가 네 살인가 바닷가에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고 탁 찰그물이 같이 붙어있던 애가 바다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허벅지까지 물이 들어오잖아요 팍 파도가 치고 그러자 엄마의 품에서 갑자기 내 안태로 막 그냥 두 팔을 벌리고 아빠 하고 내 안태로 오는 거예요 왜냐 엄마보다 내 팔이 강해 보여요 본능적으로 강한 자의 쪽에다 붙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찰그물이 같이 붙어있던 애가 엄마 놓고 아빠 아빠한테 와서 그 다음에 마음에 평화를 누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세상 부모님 팔이 아무리 강해도 넓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팔 강하신 팔은 결코 쇠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건넝의 팔로 그 기술을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느 때 위험과 재앙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이 길 가면 안 돼 막으시고 이 사람 만나면 안 돼 막을 나는 분명히 저 길 가고 저 사람 만나야 내가 축복인 줄 알지만 사망의 골짜기로 지날 때 해받음을 두려워하니 할 것은 지나 보면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약할 때 만납니다 내가 약할 때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내가 환란당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환란당할 때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하롭게 하리라 출입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의 마병 이제는 끝이다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지팡이든 막대기든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의 동풍이 불어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까지 다 구원하되 애국의 마병들은 다 수장시키는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홍해바다 앞에서입니다 마가복음 7장 48절에 오병이 역기적 후에 제자들이 배타고 그라사라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괴로의 노을을 접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괴로의 노을 접고 있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배에 올라타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더라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교회 직장의 삶에 여러분 예수님을 깨워 일으키십시오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모든 풍랑이 잔잔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요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 예수님 제일주의였어요 당시 남북전쟁으로 동족상전의 피가 강물같이 흐르는 비극의 한복판에 이 링컨이 1863년 4월 30일 검식기도의 날로 선포했어요 온 미국의 국민들은 검식하라 그때가 계속 밀려요 남군에게 밀리는 거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 전국민 검식기도를 날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 차비와 사랑에 용서를 받고 인간사에 얽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검식하십시오 남북전쟁을 위시한 인간 역사 속에 일어나는 비극들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떠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불을 토하는 연설이 게티스퍼그의 연설과 함께 링컨의 유명한 명연설 두 번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연설이 끝나고 온 국민이 검식기도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 검식기도 하는 중에 북군이 승리하는 대역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컨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우리 주님 세운 게 미국을 조국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시며 기도해 승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예수의 피를 들고 나아가 기도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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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축원합니다